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오늘은 서브나우티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오로라 호로 진격을 했어야 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못 들어가세요 결국에. 저의 러브하우스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창고들도 가득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오늘은 드디어 오로라 호로 진격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오로라 호로 갑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otra logo가 위치가 어딜까요? 오, 바로 저쪽 이군요! 좋았어~! 오로라 호! 오로라 한번 가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과연 이제 오로라 호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스캔할 거 Like! 스캔하고 가보자구요. 오kl.. wel ListeningIND mają조개가 바꼈어요 제가 귀찮게 하는 상어도 있고 중요권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 뭔가 파밍 할게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 Pardon 아예 Kummesi 귀찮게 하지 말아 어.오.오.싶어요 아무아 퍼도 어 아이템 뭐 주냐 뭐줄거야 뭐줄거야 구글상자 뭐 파밍 할게 딱 으 에뛰яти 아 от 자 아이템 뭐 주냐 에 구급 상자 파밍 할게 딱히 안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여기도 아이템 있다 오케이 아 또 구급 상자야 구급 상자는 딱히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뭐죠? 뭐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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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뭐죠? 사이클롭스 엔진 파편? 와... 아, 이게 사이클롭스구나. 아, 여기서 사이클롭스 재료들 모아가면 만들 수 있는 건가 보네. 곳곳에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급상사가. 하나만, 하나씩만 더 얻으면 되겠다. 어디 있나요? 오케이, 함교 파편 좋고요. 좋아. 이제 슬슬 사이클롭스도 만들 수 있을 모양인데요.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뭔 소리야? 24시간 뒤에 뭐 이거 안 하면 방사능이 퍼져나간다는데? 음... 음... 아, 느낌 이상해. 와, 오로라워 진짜 크다. 어 어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씹었어 씹었어 모수야 모수야 피가 없다 아 도망셔 쟤 뭡니까 우와 우와 오 오 와 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버렸네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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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처음 보는 놈입니다 아 저 녀석 정체는 뭐죠 어 아 이거 왠지 이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제가 와 소리봐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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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쫓아온다 쫓아온다 아아 도망쳐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지마 유지야 아 아 아 아 여기 아닌가봐요 어디로 가야되죠 아 입구가 어디여 거의 지금 한바퀴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와 여기 문지기가 따로 있었네요 그래 이렇게 쉽게 들여보내줄 리가 없지 아 여기도 아니고 그럼 어디로 가야되죠 오케이 와 여긴가보다 자 이제 올라가는길 찾은거 같습니다 오케이 모세야 좀만 기다려 금방 갔다올게 오케이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잔챙이들 빠르게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나와 나와 아아아아아 인간의 근육조직이 발견됐다구요 사람 있는건가 오케이 여긴가보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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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하지마 와 어그로 잔뜩 끌렸네 이거를 쭉 지나가야될거 같은데 어후 잠깐만 잔챙이들부터 처리할게요 야 마 마 마 마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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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아 아프네 좀 많이 아프다 잠깐만 이 쪼무르기부터 처리를 해야될거 같아요 귀찮게 하거든요 상당히 어어 다구리당간다 다구리당간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아 부시하다 부시하자 아아아아 아우 진짜 자 이거를 아아아아 뭐야 어디야 아 좀 가만히 냅도놔아 아우씨 으씨 불씨 짜씨 짜씨 어 하마타 전쟁 끝났습니다 자 이때를 위한 중력권이죠 중력권 레츠기릿 발똥 나와 나오시구여 나오시구여 어 오케이 들어가즈아 아 너무 박쎄다 진짜 처리하면서 빠르게 뚫고 시작할게요 일로 가면 될거같은데 이제 아하하하하하 스캔할건 없어졌다로 레이저로다가 썰어버립시다 배 배 배 오케이 배터리 자 일단 숨으셨고 와 근데 큰일났다 저 먹을게 별로 없어요 현재 아 제발 버텨줘야될텐데 여기 뭔가 있을거같은거는 느낌적인 느낌인건가 어 이거 길 헤매면 안되는데 자 감전안당하게 조심하면서 와 너무 넓어요 인간적으로 식량문제가 또 들이닥치겠네요 이거 조심조심조심 안닿게 조심조심하면서 여기다 여기 뭐가있다 우와 저거 뭐야 너 뭐니? 프라우슈트 파편? 띠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저 이제 프라우슈트 만들수있는겁니까? 자 4개 아잇 나와 삐껴 프라우슈트 파편 하나 더 이리와 이리와 한개 더 자 하나만 더 오케이 프라우슈트 얻었습니다 워워워워워워워 어? 너 뭐야? 모자 앞에? What are you? What are you? 자 중력건으로다가 싹 다 치우고 배고픔 수치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 먹을거 좀 많이 챙겨올걸 아 이렇게 모자랄줄 몰랐어요 오케이 됐다 됐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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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바쁘거든 오케이 데이터박스 마실걸 좀 주세요 마실거 오케이 마실거 좋아요 마실거 얻었고 아 이제 배고픔이 슬슬 문제인데 싱글침대 자 데이터박스도 발견했구요 아 진짜 배고픔 수치가 간당간당하네요 근데 일단 오로라우에서 얻어가는게 상당히 많네요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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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안닿게 안닿게 자 아이템 뭐 줬나요 소속수 나이스 자 이거 한장씩 비밀번호가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역시 검색을 생활하입시다 267 오 오 맞네 이게 원래 코드를 얻어서 해야되는거나 본데 이야 대박 야 나와 나와 데이터터미널 오로라오의 미니미니한 버전 뭐야 난리났네요 아주 앙스캔디 벽걸이 선반 가볍게 스캔해주구요 아 여기서 진짜 이제 배고픔 수치가 반정도 남았기 때문에 슬슬 위험하거든요 나오세요 칼길이 바쁩니다 제가 따스 데이터 엔진실 시모스 선착장 최대한 빠르게 시모스 파편 시모스 파편? 시모스는 필요없어요 이제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오케이 오후 여기 또 어딥니까 사이클럽스 엔진슈스 가마 모듈 오케이 자아 너 또 뭐야 갈라진 틈 이제 거의 다 얻을 거 얻은 거 같은데 아 여기 뭐 수리하는 데가 있네 오케이 여기 주변 싹 수리해 줍시다 아 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이씨 아 이걸 다 수리를 해야 되나보네 뾰로루루루룩 야야야야야야야 야잇 자식 와이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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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자식보다 좀 처리해야 될 거 같은데 자 여기도 고칠 틈이 있군요 여기다 여기도 고쳐주고 야 이거 용접기 안갖고 어쩔 뻔했어 근데 이거를 다 고치면은 방사능이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 틈 찾았어요 전력이 간당간당하네요 이것도 좋아 간다 방사능 수치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 이제 방사능이 해결됐어요 어어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거 같아요 나와 아아아아 오케이 으으으으으으 모스야아 모스야 형이 왔다 어딨어 빨리 집가자 아 나 여기 무서워서 못있겠어 더이상 모스야아아아 형이 왔다아 가자 집가자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아 아 지금 배고픔이 좀 간당간당해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그래도 여러분들 프라운 슈트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전립품 볼까요 사이클롭스 엔진 강화 모듈 그리고 잠수 모듈도 있네요 오케이 오오 수학물이 꽤나 있습니다 스캔도 많이 했고 자 오늘 일단 어떻게 프라운 슈트 얻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